오늘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자기가 운영하는 13개 글로벌 펀드에 넣기로 했다. 왜 그런 건가? 1%를 할당했을 때 12만 달러인데 지금은 아직 12만 달러에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블랙록이 너무 급진적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우리 앵커님이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통적인 금융이론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냥 그 포트폴리오의 성장과 위험을 갖다가 숫자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잘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돌리게 돼 있겠죠? 자동으로 나오는데 넣은 겁니다. 고유의 모델들에 그러니까 아크인베스트는 아크인베스트 그리고 블랙록은 블랙록에 그냥 그 모델을 넣고 돌린 게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수익률 최적화 산출 모델에다가 블랙록은 때려 넣었더니 80%를 하라고 AI가 띠링띠링 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도 놀랐겠네요. 놀래가지고 발표는 안 했어요. 그냥 한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꺼집어낸 거예요. 블랙록이 보니까 이거 발표는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상 포트폴리오가 80 몇 프로더라. 이렇게 한 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모간 스탠리가 자기의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 비트코인 ETF 13곳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네. 의미가 크죠. 왜냐면은 펀드 속에 기초 자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ETF 펀드에 들어가고 이 ETF를 갖다가 모간 스탠리가 또 이렇게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자산에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델리티 같은 경우가 그 캐나다의 세계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에서 보수적인 건 1% 그리고 공격적인 건 3%까지 비트코인은 ETF를 편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그 편입을 갖다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비트코인을 편입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편입을 하냐면 바로 이러한 가격 전망. 비트코인은 돈으로서 시작을 해서 지금 첫 번째 단계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들어간다. 제가 요새 기자님의 비트매니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돈이면은 사실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가치 저장 수단 정도 투자제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ETF가 펀드에 편입이 되고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좋은 돈이다라고 얘기한 뒤에 여기도 이제 가격이 얼마냐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 부분이 좀 생략된 게 비트코인을 P2P 화폐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 간의 거래로만 비트코인을 하고 개인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라는 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치 저장 수단 두 번째가 교환의 매개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의 척도 이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지금보다 10배 올라간다. 그럼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바꿔둬야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가치 저장 수단인 수단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아직 제 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 재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가치가 될 때까지는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지 해가지고 ETF도 사고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80% 이상 편입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제 값을 갖다 받을 정도로 올라가려고 하면 무지무지 올라갈 거니까 이 정도 편입하지 하는 거고 아크인베스트먼트가 20% 가까이 자식이 자산을 할당해야 된다는 것도 네가 가격이 떨어져도 아주 안전하게 네 재산을 늘릴 수 있으려면 1억 중에 2천만 원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최근에는 모아서 내 지갑 속에 짱 박아놓은 그런 컨셉으로 같이 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냥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낸 보고서를 좀 보고 참고하자면 대체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를 넣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내 투자에 참고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는 시점을 갖다 생각할 때는 저는 당분간 마켄 타이밍으로 이게 뭐 제가 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야 될 시점은 저절로 아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당분간은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지만 당분간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너무 낮거든요. 이거를 보셔도 이제 그게 나와요. 조금 아까 말한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의 어떤 적정 할당률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1%가 할당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입니다. 1%가 할당됐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에 넣었을 때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기서 아크인베스트가 전제로 한 거는 투자 가능한 총 자산의 규모를 2조 5천억 달러로 봤을 때 그중에 뭐 한 1% 정도 들어가면 비트코인의 계단 가치는 12만 달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4.8%로 계산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55만 달러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4%를 했을 경우에는 230만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비트코인 현물의 가격 타깃이 23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인베스트먼트 얘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 가격이 높다 낮다 이걸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논리가 맞느냐 그리고 이 논리가 실제로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적용되느냐 실제화되느냐 이제 이런 걸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왜 맞냐면 그 레거시 미디어 금융기관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채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발 이렇게 발전해왔냐면 처음에는 일부 그 열광적인 기술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의 장난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걸 좀 알면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범죄자들 왜냐면 숨어서 돈 쓰려고 하니까 지하경제로 네. 지하경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어떤 조금 빠른 개인투자자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같은 일반 회사들 상장사들 네. 상장사들 그러다가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조그만 나라들 그러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그 레가시 금융기관들 네. 이렇게 뭐냐면 네. 이렇게 쭉 발전해왔는데 이거는 이 논리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돈이고 가치가 인정받았기 못했기 때문에 점점 좀 발전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각 국가가 정부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저브머니로 비트코인을 갖다가 편입할 거다 라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기 위한 단계를 지금 쭉 밟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1%를 할당했을 때 12만 달러인데 지금은 아직 12만 달러에도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비트코인이 죽지 않는 돈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돈 그리고 누군가가 막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이런 돈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할 건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고 공부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걸 금융기관들도 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TF를 발행하는 애들 뿐만 아니라 발행하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예컨대 오늘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자기가 운영하는 13개 글로벌 펀드에 넣기로 했다. 왜 그러는가 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국가의 채택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치를 믿고 그 가치에 따른 가격이 무엇인지를 막 설명하는 사람들 걸 보고 나서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금 이제 가치와 가격에 대한 재평가 특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내가 믿겠다고 하면 그래도 뭐 몰빵을 하고는 아니하지 않습니까? 1% 저기 아크인베스트는 20%라고 하잖아요. 적정한 자식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2천만 원 투자라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듯이 내가 여유자금이 새로 생기면 이걸 DCA 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나의 삶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혜택을 온전히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 얼마가 되면 팔아라 뭐 얼마가 되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들을 필요가 없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조금씩 사면서 꾸준히 갖고 계시면 이렇게 1%가 되면 12만 달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ETF가 11종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모간 스탠링 같은 정말 전통의 굴지의 초대형 금융사들이 자기의 펀드의 기초 자산으로 ETF 비트코인을 넣기로 하면은 이게 아직은 채택률이 낮기 때문에 1%도 채 되지 않지만 정말로 세계적인 평균으로 펀드의 기초 자산이 비트코인이 선정이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분석대로라면 12만 달러는 그냥 기본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1%면 12만 달러니까요. 1%만 보통은 갖고 있지 않을 테니 그 더 이상도 넘어 볼 수 있다. 아까 피델리티는 보수적인 펀드의 1% 그리고 공격적인 건 3% 물론 원유펀드 금펀드 해서 독자적으로 고유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산을 그렇게 해놓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엔 1% 이상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개인들도 401k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몇 프로를 해라. 그리고 그게 안정성과 수익성에 의해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여줬듯이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지표에 보면 그거는 미래가 이럴 거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해온 성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3년 성적이 19.8%인데 올해 이미 성적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는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성장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언제 팔아요? 이런 댓글이 엄청 많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걸 예컨대 내가 수익을 갖다가 아주 최고 얻으려고 이거 팔아서 절로 갔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뭐냐면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이 세상 모든 자산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적어도 몇 년이라는 단위를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리스크가 없어요. 원화든 뭐든 다른 통화 기준으로는 다 상승을 했거든요. 일본 엔화도 넘고 최근에는 호주 달러는 비교적 강세를 갖고 왔었는데 호주 달러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돈을 다 이기고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그 부분을 인정한다면 6만 9천 달러가 넘으면 그 부분은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걸 갔을 때 예컨대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하지만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훌륭한 경영진이 세상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정책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기업이라는 건.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해내거든요. 그 자체가 주체니까. 자체가. 정부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2,100만 개로 한재생된 방략량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컴퓨터 코딩으로 만들어놓은 죽지 않는 시스템, 네트워크.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간을 두고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 자산을 대하듯이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그냥 꾸준히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언제 파느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 DCA가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는 건가요? DCA가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죠. 그리고 아까 아큰베스트 갈 때 초기에는 0.5에서 지금 19.3까지 온 이유가 옛날에는 변동성이 무지무지 컸는데 그 변동성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갖다 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얘기할 땐 뭐냐면 내 삶을 이렇게 영유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에 매몰돼서는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고 오를 거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돈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인 거지 사람을 능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삶을 뭐 평란하게 해주고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하지만 거기에만 모든 걸 의존해가지고 삶은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조금씩 사서 이렇게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계속 이게 좋은 돈이다. 계속 투자해야 된다.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요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오를까? 이런 초조함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이 제일 쌀 땐가? 더 사야 되나? 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게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뭐 파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DCA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사두신 분들은 좀 팔아가지고 생활에도 쓰시고 그리고 뭐 집을 샀다든지 차를 샀다든지 꼭 필요한데 수익 봤으면 됐죠. 이런 데는 왜냐하면 보통 6, 7% 1년 수익만 내더라도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딴 분들하고서 너나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파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수준에 이렇게 팔아야 될까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피터 브렌트라는 분석가를 되게 좋아해요. 이분이 차트 분석과 매크로 분석을 같이 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조건 사도 아니고 무조건 팔아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이분도 믿는 분이에요. 눈에다가 이렇게 레이즈하이에서 자기도 비트맥시다라고도 여러 차례 표현한 분인데 이분이 2018년 폭락장하고 2022년 하락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상승장 예측이 아니고 하락 예측은 쉽지 않은데 그리고 2023년 상승장부터도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정확히 맞춘 분이거든요. 이분은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들어오고 나서 하락할 무렵에 이게 하락하려는 모양도 보내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가짜한 것 같고 다시 상승할 거다. 그러면서 내년 9월까지 한 20만 달러까지는 간다라고 전망하셨어요. 2025년 9월까지 20만 원 갈 것이다. 이분이 본래는 12만 달러 정도 간다고 전망을 했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패턴을 보고 20만 원까지는 내년까지 간다. 20만 달러까지는? 20만 달러까지는. 말원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랬나요? 거기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는데 템프턴 자산운용의 이매직마켓그룹 회장인 마크 모비우스가 전망한 게 올해 연말 6만 달러. 이 사람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근데 ETF가 나오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에는 나오면 여기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코인펀드라는 벤처 캐피탈은 ETF 나오기 전에 ETF 승인되면 돈이 몰려서 올해 50만 달러 돌파하고 이럴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구글 검색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좀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상승장까지는 개인들의 포모에 의한 투자였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비트코인을 튤립 거품처럼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대개 자산이라는 게 이렇게 단기 변동을 하면서 꼭대기를 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급작스레 상승했을 때가 꼭대기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매도나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이 1월 초 대비해서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지금 오는 상황인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 개인의 검색량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사의 양이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크를 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분명히 좀 더 올라오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전고점이었던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개인들의 관심사는 그렇게 막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좀 더 많이 올라와야 가격이 공교롭게 올라올 것이다. 고점하고 구글 트렌드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꼭지점을 쪘을 때가 항상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구글 검색량이 조금은 늘었는데 아직은 아니고 조금은 아닙니다. 특히 가격 대비 검색량은 더 낮은 상태입니다. 가격 대비. 그러니까 기관화 장세가 상당히 시작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구글 쪽이 집단지성의 검색량, 관심사 이런 것들이 좀 더 피크를 보는 데서 맞는 부분도 일정량 있을 것 같아요. 구글 신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가격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을 금융사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냥 오르라고 저희가 굿하듯이 계속 기도하고 희망회로를 불태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자 수준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수준 안에서 하셔야 되는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비트매니아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비트매니아 이현재 아나운서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기자님이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좀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현재 아나운서 두 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트코인 콘텐츠 최창환의 비트매니아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